제작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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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슥빵 그렇지 돌리고 계속 움직여주고 너무 돌리면 공격으로 공격을 해야되지 고원이 그렇지 빵 들어오자라 왜 빠져 그렇지 돌려 몸배 그렇지 그렇지 배 그렇지 스트레이트 들어오자라 잘 돌리고 있어 툭툭 던지면서 앞선 살려보자 앞선 살리면서 곱갱이질 하지말라 곱갱이질 하지말라 그렇지 강대방 뒷걸음치기 시작했잖아 네가 쫓아야지 스트레이트 중개하고 그렇지 한 번 더 앞선 살리면서 그렇지 한 번 더 훅 한번 걸어봐 고원히 세북 세게 한번 들어가봐 그 뒤에 코너잖아 뒤에 도망갈때부터 세북 한번 걸어보자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세북 그 훅을 걸려있지 누가 스트레이트 걸려있어 톡톡톡 톡톡 그렇지 넌 멀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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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넌 멀어 바로 안 들어가라 고원히 넌 멀어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한 번 더 위아리로 위아리로 빨리 그렇지 누가 왔잖아 세북 더 더 고원히 스텝 살려 스텝 살려 스텝 살려 스텝 살리래 스텝 살리래 한 번 더 한 번 더 스텝 살려 스텝 살려 멀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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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자켓 몇 개 더 가서 하라 가드 자켓 두 번 세 번씩 들어가야돼 툭툭 그렇지 그렇지 한 번 더 기회 놓치지 말고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툭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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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들어온다 스트레이트 준비 슥빵 준비하고 때리고 난데 슥빵 준비하라고 슥빵 준비하라고 슥빵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손쓰기고 버리지 그렇지 그렇지 슥빵 준비하래 바로 빠져나가지 말고 툭툭 자유롭게 그렇지 슥빵 준비하고 들어온다 들어온다 슥빵 준비하고 슥빵 들어온다 그렇지 기다리면 안되게 너무 멀잖아 거리가 더 스텝 살려 스텝 살려 살리고 스텝 준비하고 가볍게 가볍게 들어온다 들어온다 놓치지만더 위에 뒤에 뒤에 잘하고있어 고원의 위로 나오면 돼 그렇지 빡 위아래로 한 번 더 밑에 위로 골고루 밑에 위로 골고루 해야지 고원의 위아래로 밑에 위아래로 위아래로 들어온다 슥빵 한 번 더 쫓아가야지 끝까지 원배 한 번 해보자 원배 스트레이팅 길게 밀어도 돼 그렇지 한 번 더 놓치지마 놓치지마 이제 놓치지 말고 그렇지 툭툭툭툭 앞선 내야지 곡기인줄 하지 말고 툭툭툭 짭짭짭 내면서 들어온다 조심해 오른손 준비하고 오른손 오른손 빠지지마 오른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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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놓치지 말고 뒤로 코너잖아 쟤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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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금